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CEO를 역임한 세계적인 마케팅의 대가 세스고디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 린치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고개를 숙여라, 지침을 따라라, 시간을 지켜라, 열심히 일해라, 비유를 맞춰라. 이와 같은 규칙을 지키면 성공해서 부위해지는 시대는 끝났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눈에 띄고 더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더 관대한 사람이다. 창의성과 열정을 발휘하는 사람, 불안에 떨지 않고 유용한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러한 특성은 재능이 아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다. 성공해서 부위해지려면 대체 불가능한 인재, 변화를 만들고 가치를 창조하는 린치핀이 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세계적인 마케팅의 대가 세스고디는의 린치핀입니다. 세스고디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CEO를 역임했습니다. 특히 야후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을 역임할 당시 야후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여 야후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이 책 린치핀은 많은 분들이 인생 책으로 꼽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도 너무나 좋은 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꼭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읽게 됐습니다. 꼼꼼히 책을 다 읽고 난 소감은 조금 더 일찍 읽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현재 AI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치 있고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대체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공과 부를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간추려 봤는데요. 1. 평균이 되기 위한 삶은 끝났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라. 2.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결정적인 이유. 3.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법. 4. 하루 한 시간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법. 5. 린치핀이 가진 7가지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평균이 되기 위한 삶은 끝났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린치핀이 되어라. 세상은 더 이상 거대한 기계 속 톱니바퀴와 같은 역할만 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와 사회는 수세대에 걸쳐 우리에게 톱니바퀴가 되라고 강요해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물, 인간성, 인간관계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예술가다. 우리는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리더는 지도나 규칙을 찾지 않는다. 지도를 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가 필요하다. 바로 린치핀이 되는 것이다. 린치핀은 미래 가치가 높은 조직을 구축하는 데 꼭 필요한 토대다. 여기서 린치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린치핀은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을 고정하는 작은 핀입니다. 즉 이 책에서는 조직의 핵심을 지탱하는 존재, 남들과 다른 열정과 자율성, 그리고 유능함으로 시대의 가치를 창조하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를 좀 확장해서 쓰는데요. 예술, 예술가라는 예의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술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도 없고 손쉬운 길도 아닌 어떤 지침도 매뉴얼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예술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창의성과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술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술과 다른 단어로 쓰입니다. 이제 노동자도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노동자들은 온라인에서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있다. 다른 노동자들과의 소통을 가로막던 장벽, 자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던 장벽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 공장의 역할을 우리 마음이 대신한다면 다시 말해 시장이 개인의 통찰, 창조, 참여를 가치 있게 여긴다면 자본은 이제껏 누리던 최고의 권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변화를 토대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세 번째 계급이 생겨나고 있다. 나는 이들을 린치핀이라고 부른다. 린치핀은 다른 사람의 기계를 이용해 생산하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하는 프로레타리아가 아니다. 브루지아 귀족도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영향을 미쳐 자신만의 권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애덤 스미스가 예로든 핀 만드는 기계를 다시 떠올려보자.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런 기계를 소유할 수 있다. 혼자 일하든 함께 일하든 누구나 이미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꼭 필요한 사람 린치핀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개인이 무자본으로 창업하여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연 것은 인터넷과 여러 플랫폼이죠. 지금까지 많은 조직에서 출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보수를 지급했다. 손톱 메인은 이런 시스템을 출근 기반 보상이라고 정의드리고 ABC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오늘날 성공하는 조직은 차이를 만드는 사람, 대중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정시에 출근하는 일은 누구든 훈련을 통해 쉽게 익힐 수 있다. 아침마다 동네 커피숍의 셔터를 올리거나 발전소의 계기판을 감시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수가 낮고 별다른 존경도 받지 못하며 이직률도 높은 직종이 있다. 바로 출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종이다. 정말 좋은 일자리라면 꼭 필요한 사람들, 즉 린치핀으로 채워진다. 이들은 자신이 아니면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차이를 만들어낸다. 생산 수단을 소유하다. 생산 수단 소유의 문제가 모든 것을 바꾼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공장과 기계, 시스템을 노동자들이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고 경영자의 손을 빌려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권력과 통제를 놓고 끊임없이 충돌하게 된다. 공장과 노동자는 서로 필요한 존재이지만 사실 노동자 쪽이 더 절실하다. 노동자에게는 반드시 공장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가 새로운 공장을 찾는 노력에 비하면 공장이 노동자를 갈아치우는 일은 식은 죽 먹기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생산 수단은 무엇일까? 바로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이다. 100만원 정도만 주면 공장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권력과 통제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새롭게 떠오르는 일의 개념과 연결성, 커뮤니케이션을 완벽히 익힌 사람이라면 누구든 경영자보다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경영자도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면 이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동기부여하고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세력이 될 수 있을까? 우선 크리에이터, 음악가, 작가와 같이 다른 사람의 지지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들 수 있다. 펄에즈 힐턴은 블로그에 쓴 글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었다. 브라이언 클라크라는 블로거는 오픈소스 콘텐츠 관리 시스템인 워드프레스에 적용할 수 있는 멋진 테마를 만들어 돈을 벌었다. 에비 라이언은 매일 작은 유아를 한 점씩 그려서 이베이에 올렸다. 그림을 팔아 1년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 이들은 자신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제작수단, 유통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이자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일하는 조직은 쉽게 교체할 수 없는 노동력 비율이 매우 낮다. 사실상 1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교체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오늘날 번창하는 조직은 실제로 이런 린치핀들로 구성되어 있다. 뛰어난 재능으로 상황을 잘 조율해 내므로써 어떤 공장보다도 훨씬 높은 가치를 창조한다. 자동화된 인간들로 가득 찬 조직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거대한 기계 속에 톱니바퀴처럼 평범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노동자 개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경영자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체 불가능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저항이 끝까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기고 마음과 영혼과 예수를 일에 쏟지 못하도록 막는 이유는 단순하다. 실패할지 모른다. 물론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아니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물론 매번 실패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저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저항은 제가 채널에서 많이 다뤘던 도매아 뱀의 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매아 뱀의 뇌는 원시시대부터 발달된 것으로써 생존을 위해서 싸우거나 도망치는 일을 합니다. 실패는 원시시대 때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실패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그들은 실패를 다르게 생각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배운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얻는 교훈과 그들이 얻는 교훈은 조금 다르다. 처음부터 시도하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하지 않는다. 자신은 똑똑한데 세상이 엉터리라고 한탄하지 않는다. 자신을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사용한 전략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런 전략을 사용한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왜 반응하지 않았는지 배운다. 지는 데 능숙한 사람은 머지않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지는 것을 무서워하면 저항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자신은 승리할 가치가 없다는 자책감에 젖게 만들 수 있으며 영혼의 어두운 구석으로 숨어들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리고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불편한 상황을 일부러 찾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저항은 편안함을 찾는다. 저항은 숨고 싶어한다. 일터에서 우리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지위를 찾고 시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위치를 찾기 위해 시간을 그리고 엄청난 돈을 쓴다. 기업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의 틈새를 찾았을 때 주가가 치솟는다. 종신 재직권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지위 때문에 대학교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영업사원들은 잠재고각과 솔직하게 대화를 하기보다는 정해진 각본에 따라 중얼거리는 쪽을 선택한다. 그것이 훨씬 편안하기 때문이다. 직원에게 효과적인 피드백을 직접 주는 것이 순간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넘기는 상사들이 많다.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정한 편안함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역설적으로 차이를 만들고 자신만의 발판을 찾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다. 불편함은 참여와 변화를 이끌어낸다. 불편함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편안한 곳으로 숨기 바쁘기 때문이다. 불편한 행동이 성공을 이끌 때 조직은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할 것이고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선의 좋은 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예술가 즉 린치핀이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술가가 되는 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비상계획을 미리 마련해두라고 말할 것이다. 훌륭한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비상계획에 안주하게 된다. 꼭 해낼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지라고 말한다. 그 순간 도마뱀이 기어나올 문이 열린다. 저항은 예술을 파괴할 수 있는 길을 필사적으로 찾는다. 훌륭한 비상계획을 준비하는 것은 상황이 잘못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왜 힘든 길을 가는가? 왜 위험을 무릅쓰는가? 왜 편안한 대안을 두고 고생하는가?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은 대개 잃을 것이 없는 이들이다. 비상계획을 마련해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성공하는 사람들은 꼭 해낼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즉 배수의 진을 치고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세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인데요. 지도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그토록 매달리는 주요한 이유다. 다른 사람의 지도를 따르면 그 지도가 잘못되었을지라도 자신의 실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영업할 때 대본을 그대로 암기해 고객에게 전달했는데도 물건을 팔지 못했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지도는 이처럼 우리를 책임해서 해방시킨다. 또한 사회적인 부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좋은 지도, 안전한 지도,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지도를 손에 넣었다고 우리는 친구와 가족에게 자랑하기도 한다. 즉 여기서 지도는 상사의 명령이나 매뉴얼을 뜻합니다. 린치피는 지도 없이 자신이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강하게 느낄수록 일은 잘못될 확률이 높다. 이런 두려움을 약하게 만드는 해독제는 이길 수 있는 방법과 통로를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어떠한 협상도 어떠한 제안도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목숨 걸고 성취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목숨 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감도 충만해질 것이다. 상호작용에 더 많은 노력을 쏟을 수 있다면 성공한 확률은 훨씬 높아질 것이고 다음 상호작용에 더 많은 자신감을 쏟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방에 모든 것을 걸 것인가 여러 통로로 분산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계속 발전할 수도 있고 계속 고통의 닙에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강연이 40회 연달아 잡혀있는 일정에서 1회에 실패했다고 해도 그게 나쁘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세 가지 훌륭한 일자리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면접에 좀 더 편안하게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 이런 말이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항이 우리를 쓰러트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항을 쓰러트릴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노력과 계획이다. 즉 여기서는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면 실패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느 것을 실패했을 때 핑계거리가 되는 플랜 B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를 완수기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성공한 예술가들이 개발하는 습관은 단순하다. 처음부터 엄청난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다. 시작은 곧 끝을 향해 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어쩌면 같든 안이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무조건 달린다. 시간과 예산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간과 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를 완수하라. 핑계대고 변명하고 반항할 여유가 없다. 마감일이 되면 무조건 내보내라. 여기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인 것처럼 전력질주를 하는 것이 성공한 예술가들이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력질주를 하고 마감일이 되면 꾸물거리지 않고 바로 자신이 한 일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유튜브를 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마감이 다가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할 시점이 되면 그냥 그 마감 시점의 상태에서 올리는 게 성공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하루 한 시간으로 월하는 것을 이루는 법입니다. 여기도 유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1999년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 책은 열두번째 책이다. 작가로서 경력을 시작했을 때 나의 직업은 출판기획자였다. 나는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출판사와 작업하면서 100여 권의 책을 만들었다. 그 후 나는 인터넷 회사를 차려 운영하다가 매각한 뒤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강연으로 돈을 벌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인터넷 회사를 차렸다. 내가 천재라서 그런 일을 해냈을까? 그렇지 않다. 나는 하고자 하는 일을 완수할 뿐이다. 영감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지 않는다. 저항과 맞서 싸우고 일을 마무리한다. 완벽한 핑계거리가 되고 이상적으로 저항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되는 수많은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업적을 쌓았다. 그렇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는 작업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동안 바쁘기만 하고 성과는 없는 임무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 이런 일에 한눈팔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다그친다. 그런 일들은 저항이 이를 더디게 만들면서 변명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처음부터 제거한다. 작업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회피할 수 없다. 이것은 생산적인 예술가의 특징이다. 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메모를 하지 않는다. 참모를 두지 않는다. 출퇴근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의 목표는 생산적으로 보이지만 이를 완수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없애버리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다. 빈벽을 마주보고 앉아야 하며 바빠 보여서도 안 된다. 혼자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식지 않는 에너지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 어쩌면 훌륭한 프로젝트가 곧 나타나기도 한다. 이오바바우타는 선숫관이라는 책에서 이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방편을 제시한다. 우선 1년에 중요한 작품을 하나씩만 만들겠다고 계획하라. 그리고 그것을 작은 프로젝트로 쪼개라.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일의 임무를 세 가지씩 설정하라. 그런 다음 일하는 시간에 그것만 하라.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예술을 꿈꾸든 거대한 작품을 완수하는 데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 1시간은 어쩌면 즐겁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다른 10시간보다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 리오의 생각과 반대로 한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쏟는다. 또는 시간을 쏟는 신용을 한다. 결국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한다. 물론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프로젝트가 실제로는 별것도 아닌 경우가 많다. 이게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완수하고 싶으면 그것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누고 그 행동을 하기가 싫어도 꼭 하루에 1시간씩만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을 하면 분명히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 정령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온다. X에서 방황하느라. SNS에서 시간을 낭비하느라. 회의에 참석하느라. 블로그에 글을 쓰느라. 사람을 만나느라. 세금을 계산하느라. 여행을 하느라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저항이 좋아하는 핑계일 뿐이다. 저항은 실제로 전혀 바쁘지 않다. 우리는 조용히 서서 기다리다. 천재성이 자신이 일을 할 때 박수를 치면 된다. 성공한 예술가와 실패한 예술가의 차이는 아이디어가 깨어난 다음에 나타난다. 이들의 차이는 누가 먼저 해내느냐 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 일을 해냈는가? 여기도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책을 읽다 보면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것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그것을 누가 먼저 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해내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섯 번째 마지막 린치핀이 가진 일곱 가지 능력인데요. 린치핀은 조직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감정노동을 아끼지 않고 발휘하는 것과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기원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자신을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목록을 떠올려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곱 가지는 1. 조직 구성원들만의 고유한 통로를 만든다. 2. 고유한 창의성을 발휘한다. 3. 매우 복잡한 상황이나 조직을 관리한다. 4. 고객들을 이끈다. 5. 직원들에게 영감을 준다. 6. 자신의 분야에 깊은 지식을 제공한다. 7. 독특한 재능을 지닌다. 여긴 좀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1. 조직 구성원들만의 고유한 통로를 만든다. 조직이 네트워크라면 물론 네트워크다. 그 네트워크를 흩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것은 무엇일까? 단지 월급과 직업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뿐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멋진 이야기라 믿기 힘들지만 자포스는 2주간 자신들이 유료연수를 받은 졸업생들에게 새로 취직한 직장을 그만두면 2천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한다. 왜 자질이 훌륭한 사람들에게 이를 그만두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일까? 자포스의 CEO 토니 쉐인은 직원들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일하는 것인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겨우 몇백만 원 벌려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쫓아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 훌륭한 조직의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 이들은 하나의 종족이 되어 서로 업적을 끌어올려주고 계속해서 어딘가로 나아간다. 그런 사명감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린치피는 이런 조직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능동적으로 또 기발한 방법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도록 도와준다. 여기에는 감정노동이 필요하다. 매뉴얼대로 따라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조직에는 기존 고객은 물론 잠재고객도 포함된다. 이는 곧 회사와 바깥세계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구성원들과 구성원들을 묶고 자신의 회사와 고객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게 감정노동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직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마지못해 일한다. 매뉴얼을 그대로 따른다. 하지만 가끔씩 그런 일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린치핀이라고 합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 때 가장 못했던 게 조직 구성원들과 잘 어울리고 팀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저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유한 창의성을 발휘한다입니다. 고유한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창의성이란 개인적이고 독창적이며 예상할 수 없으며 유용하다. 고유한 창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책임 있는 위치와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다. 고유하다는 말은 창의성의 초점과 통찰력이 있다는 뜻이다. 고유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통찰력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해법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 열정적이어야 한다. 꿈을 대지 말고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저항, 즉 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이런 일로 곤란을 겪을 때마다 매번 그 추한 머리를 들어올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회피한다. 이런 일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일이다. 세 번째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나 조직을 관리한다.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매뉴얼을 따를 수 없다. 매뉴얼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 매뉴얼이 지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매우 복잡한 시기에 물론 그렇지 않은 적이 거의 없지만 린치핀이 그토록 빛을 발하는 이유다. 린치핀은 자신만의 지도를 만든다. 따라서 군중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허둥대를 때 그 어느 때보다 조직이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객을 이끈다고 합니다. 시장이 해체되고 대중이 분산될 때 고객들은 이전보다 더 관계를 쫓는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따를 사람, 무엇이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새로운 기업 모델은 상호작동하고 유기적이며 분산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작은 팀으로 조직을 꾸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구성원이 리더십을 발휘하듯이 마케팅을 해야 한다. 리더십에는 매뉴얼이 없다. 있을 수 없다. 5. 직원들에게 영감을 준다. 조직은 뉴턴의 법칙을 따른다. 정체된 팀은 정체된 채로 남아있으려 한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그렇다. 냉소적인 태도, 정치적인 태도, 적절한 타협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서서히 멈추고 만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이런 자세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장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 조직은 대부분 훨씬 무정형적이다. 책임은 분명하지 않고 기업의 약속은 측정이 불가능하며 목표는 진부하다. 그래서 모든 일이 늘어진다. 민치피는 이런 상황을 바꾼다. 자신의 역할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하루 종일 자신이 하는 일을 바꾼다. 강요가 아니라 설득을 할 줄 안다면 무작정 밀어붙이기보다 이끌 줄 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러한 조직원들에게 영감을 줘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하고요. 6. 자신의 분야에 깊은 지식을 제공한다. 앞에서 나는 전문 지식만으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지식은 영리한 결정 그리고 너그러운 헌신과 결합될 때에만 변화를 만들어낸다. 즉 깊은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것을 행동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독특한 재능을 지닌다 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슈퍼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슈퍼파워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하지만 사람들이 집어내는 것들은 무언가 파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진정한 슈퍼는 별로 없다. 그저 평범한 파워일 뿐이다. 저는 상냥하고 적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길들어온 방식이다. 나쁘지는 않지만 유감스럽게도 슈퍼는 아니다. 린치핀이 되고 싶다면 사람들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파워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더 대담하고 더 크게 생각하라. 그 무엇도 가로막지 않는다.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이끌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 더 이상 주눅들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독특한 재능이 세계 최고가 아니라면 그것은 독특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첫째, 자신을 린치핀으로 만들어줄 다른 소질을 개발한다. 둘째, 독특한 재능을 갈고 닦는다. 즉,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만드는 것이 결국 될 채 할 수 없는 린치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주 거창하고 큰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분야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능력을 갈고 닦으면 AI 시대에서도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을 지닌 대체할 수 없는 존재 린치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스고드님이 지은 린치핀의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인생을 바꿨다고 하는지 인생책이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엎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살아남아서 성공하고 부를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의 정말 일부분만 설명해 드려서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확률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사업이나 독창적인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